인천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1천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예산 편성에 따른 내년도 인천시의 주요 사업을 이재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천시의 내년도 본예산은 13조 1,200억 원, 전년 대비 9.8% 증가한 규모로 인천시의 본예산이 처음으로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인천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투자 확대에 예산을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회복과 미래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투자는 개선된 세입 여건과 사상 최대의 국비 확보 성과에 기반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될 것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투자 확대입니다. 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산업의 경우 바이오와 수소 등 미래선도 사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바이오 공정인력양성센터를 조성하고 수소차 구입비 보조와 수소충전소 설치를 확대합니다. 부평등 국가산단의 재생과 산업 고도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합니다. 다음은 복지구현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과 보육 정책도 강화합니다. 먼저 국가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19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일자리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약 1,280억 원을 들여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고 아이를 낳은 가구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등 도시발전 분야입니다. 교통환경 개선과 도시재생 그리고 시민안전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약 3조 3,8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과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부평 11번가 사업 등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과 부평 미군기지 시민공간 조성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 예산안에 담긴 주요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시민들의 생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그 성과를 시민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는 편성한 본예산을 4일 인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